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승경도 다이스입니다. 승경도는 조선시대의 다양한 관직을 얻으면서 최종 봉조화라고 하는 관직을 얻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인데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윤목이라고 하는 일종의 주사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에 걸른모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윤목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학생들이 다 활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주사위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원래 승경도 보드게임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림과 직책, 몇품인지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자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승경도의 다양한 직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역사 공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임인데요. 이것은 전체 학생들이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사위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각 칸마다 주사위 눈을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1부터 6까지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 메뉴에 따라서 상소나 청백리 같은 것도 카드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메뉴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특별한 메뉴가 있을지에는 밑에 내용을 간단히 적어서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카드 따로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승경도에서 사용했던 용어는 그대로 일단 사용했습니다. 파직, 서용, 유배 뭐 이런 것들 그대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여기는 도시죠. 수도를 말하는 거고 이 바깥쪽은 지방을 말합니다. 그런 것도 일단은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위를 이용해서 주사위를 굴려서 이동을 하면 되고요. 처음에 시작 위치는 바로 여기 1, 2, 3, 4, 5 여기입니다. 1, 2, 3, 4 여기에서 출발을 하면 되겠고요. 각자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해서 자신의 말을 가지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굴리면 되겠고요. 자 크기는 A4용지 두 장 크기입니다. 그래서 A4용지 위아래 출력해서 뭐 손 코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어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두 장만 나눠 주어서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승경도를 A4용지 두 장으로 플레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번 테마를 한번 마블 테마로 한번 바꿔 봤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마블 테마로 바꿔 보았습니다. 일단 급한대로 마블 테마로만 만들어 본 거고요. 나중에 테마를 좀 바꿔서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인피닛 건틀렛을 얻는 걸로 한번 설정을 좀 해 보았고요. 그 다음 용어도 여기 내용에 맞게 약간 바꿔 보았습니다. 뭐 결투라든지 재판이라든지 부상 뭐 패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바꿔 보았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승경도 일반 게임하고 이 내용은 똑같지만 이 용어 같은 게 약간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바꿔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은 이렇게 토큰에다가 붙여서 사용하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영웅들 여기 시작 지점에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소와 청백리 같은 경우에는 카드 대신에 여기 말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했어요. 이거는 우봉고에서 사용하는 말인데요. 자 빨간색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멀리 이동할 때 멀리 이동할 때 이걸 내면은 방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한 명이 게임 중에 여러 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원래는 청백리에 해당되겠죠. 여기는 보호막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공격할 때 이걸 내면서 방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게임 중에 여러 개를 얻을 수 있지만 게임 중에 여기에 있는 걸 전부 다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플레이어에게 한 개씩 빼앗기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승경도 게임하고 똑같은데 약간 테마를 마블로 바꿔서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꿔 보았어요. 제가 이 승경도 게임을 뱀 주사위 놀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사위만 굴려서 이렇게 6이 나오면 여기 번호 6번에 있는 것을 따라서 감염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승경도라고 하는 게임이 뭔지 처음에 접할 때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승경도 게임이 어떤 점이 우수한지 그 다음에 원래 승경도 게임, 보드 게임이 있으면 좀 더 함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승경도 마블 테마로 바꾸었지만 우리나라의 승경도라고 하는 좋은 게임이 있다는 것 꼭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경도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룰로 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마블이 아니라 다른 테마로 재미있는 테마로 바꾸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되는데 지금 당장 떠오르는 생각은 없어서 간단히 바꿔 보았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 자료는 지금 제가 JPG로 만들어 두었거든요. JPG하고 SWF라는 파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플래시 파일인데요. 혹시 자료 필요하신 분은 메일 보내주시면 좀 허접하지만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급에서 이렇게 출력해서 학생들과 재미있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승경도 마블 그다음에 승경도 다이스 테마로 간단히 만든 게임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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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